전자 제품 외호가, 엔지니어, 취미생활자 모두에게 힘을 실어주는 다재다능하고 안정적인 도구인 최고의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번 리뷰에서는 전자 회로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이 DC 전원 공급 장치가 필수품이 되는 기능, 성능 및 정밀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정 가능한 전압 및 전류 출력 최고의 DC 전원 공급 장치의 특징은 조정 가능한 전압 및 전류 출력으로 전자 실험에 대한 전례 없는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압과 전류 레벨을 모두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이 전원 공급 장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됩니다.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 정밀성은 전자 제품의 핵심이며 최고의 DC 전원 공급 장치는 정확한 전압 및 전류 판독값을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높은 정밀도는 회로에 필요한 정확한 전력을 공급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넓은 전압 및 전류 범위 다양한 전자 부품 및 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전압 및 전류 범위를 특징으로 하는 다기능성은 이 전원 공급 장치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안전 기능 최고의 DC 전원 공급 장치는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단락 보호 등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향상된 유연성을 위한 듀얼 출력 듀얼 출력 채널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세요. 최고의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면 두 회로에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최고의 DC 전원 공급 장치는 프로젝트에서 정확성, 다양성 및 안전성을 추구하는 전자매니아를 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취미로 즐기는 사람, 학생, 전문가 등 누구에게나 이 전원 공급 장치는 전자실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및 기능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전원 공급 장치로 생산을 공급 장치로 ingen添inger 전원 공급 장치 전원 공급 장치를 담고 기능을 붙인 feno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